사람을 단벌해보고 판단하는 일에 전문가는 없다. 오랜 기간을 통해 그 사람을 지켜보고 다양한 경험 여러가지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안았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한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경험하고 그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람 속은 전길 물속이라 우리는 그 사람 속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먼저 타인을 제대로 보는 눈을 깨쳐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항문은 자기 수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설사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후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항상 나보다 현명하고 덕이 높은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배우고 나 자신을 발전시켜야 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말을 잘 꾸미고 얼굴빛을 곱게 꾸미는 사람 중에는 어진이가 드물다. 사람을 사귈 때 아첨과 아부 그리고 사람을 홀리는 미색을 경계하라. 남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말만 번지르하게 꾸며되고 진정성도 없이 남의 비위만 맞추는 사람치고 진실한 사람은 적다.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사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실천하고 그 후에 말하는 사람이 군자이니라.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가르침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전하라. 보통 이상의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것을 말할 수 있으나 보통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것을 말할 수 없다. 중인 이상은 사회적 신분이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인격도야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교육을 받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맞춤 교육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르침대로 보인다. 이익만 따라가면 원망을 산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한을 사는 일이 많아진다.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면 남들과 상충하고 서로 싸우게 마련이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잔인하게 남을 밀어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면 많은 사람의 원한을 산다. 눈앞의 이득을 보면 위를 생각하라. 인재나 군자는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보다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인덕을 앞세운다. 배워야 참된 사람이 된다. 열 집가량 되는 마을에도 반드시 나만큼 진실함과 믿을만한 사람이 있겠으나 그도 나만큼 배우기 좋아지는 못할 것입니다. 배움에 있어서는 믿지 못한 자세를 하고 오히려 그것을 행하지 못할까를 말없이 마음속에 새겨두고 배움에 실증 내지 않으며 가르침에 게을리하지 않는다. 나에게 달리 무엇이 있겠는가? 가르침에는 부류가 따로 없느니라. 희연한 사람은 쓰임을 받게 된다. 얼룩소의 새끼라도 그 털색이 불꽃뿌리 바르다면 사람들이 비록 제물로 쓰지 않으려 한데 산천의 신이 어찌 그것을 내버려 두겠는가? 사람을 알아보는 법.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하고 예를 행함이 공경스럽지 않으며 상을 당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겠는가? 군자는 어떤 경우에도 인을 버려서는 안 된다. 부유함과 귀함은 누구나 탐내는 바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누리지 마라. 가난함과 천함은 누구나 싫어하는 바지만 부당하게 억지로 벗어나려 하지 마라. 군체가 인을 떠난다면 어디에서 명예를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 한 끼 먹는 짧은 시간에도 이를 어기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다급한 때가 위태로운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인에 근거해야 한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진가를 알리게 된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걱정해야 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정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재주가 인덕에서 비롯되지는 않는다. 말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재주로 교묘하게 응수한다고 해도 결국 남에게 미움을 사게 된다. 그가 어진인지는 모르겠으나 말재주를 어디에 쓰겠는가? 너무 많은 생각도 쓸데없다. 지나친 생각은 오히려 울부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두 번이면 족하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공자 인생명언 구글 purposes 우리가 네가 54 에서